안녕하세요. 보그 타일랜드 팬 여러분 배우 정혜인입니다. 보그 타일랜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똥양꼬. 그 뭔가 되게 오묘한 맛이 너무 좋아요.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짭짤하면서 되게 복잡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태국사람들인 것 같아요. 태국사람들이 되게 밝고 친절하고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. 김치찌개. 단어면 행복. 취미는 많이들 아실 텐데. 골프를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계절은 바뀌고 있어요. 원래는 저도 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가을이 치고 올라와서 가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영화는 장르를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액션, 스릴러, 멜로. 아, 포로버 영화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이겠죠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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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